안녕하세요. 바로성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천장재는 익스팬디드 메탈망입니다. 최근에는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입구 공간, 사무실 공간을 다양한 천장재로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의 경우 노출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곳을 메탈망을 이용하여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익스팬디드 메탈망의 경우 철망을 엮어서 만든 제품으로 기존에는 공사 기초에만 사용되고 있었지만 천장, 파티션, 수납 선반, 실내 장식용 등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천장 인테리어 자재로는 각광받지 못했었는데 노출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최근 들어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익스팬디드 메탈망은 가볍고 견고하며 콘크리트 접착이 양호합니다. 취급, 시급이 용이하고 공사가 간편하여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균일 형상이므로 외관이 미려하고 장식 효과가 뛰어납니다. 메탈망의 경우 기존 마이톤 시공법으로 알고 있는 티바에 얹혀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공장 출고 분체도장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재비 및 시공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사이즈 및 규격은 603x603, 1000x1000이 있습니다. 두께는 2.3mm이고 무게는 4.10kg입니다. 창고에 제보 보유 중이며 유동성이 있는 상품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재 납품부터 시공까지 가능합니다. 문의는 더보기란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더보기란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입니다. 문의는 더보기란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입니다.